어 그래 하하하하 야 근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색하다 근데 아까 다들 왜 이렇게 일찍 나갔어? 깜짝 놀랐네 어느 분이 치킨 드신다고 해서 아니 마침 서버가 터졌어요 마침 아니야 우리 서버 터지기 전에 니 보니까 없던데 아무도 우리 서버 터졌다고 그러고 나갔잖아요 우리 서버가 터져서 다 나간거야 아 그럼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터졌나가구나 응 어우 포츠킹 많이 가네 최소 세 팀 우리 아까 레이팅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쓰잘득이 없어 우리는 포츠킹만 가면 돼 나 아까봐 아이드님 레이팅이 낮아서 그런가? 애들이 다 되게 못쓰더라 네 맞아요 계속 판단 잘하는 사람 쪽으로 잡히잖아 아니 못하는 사람 쪽으로 잡혀요 어 그래? 네 그래서 애들이 카페에서 초보를 한 명 무조건 구하잖아요 대놓고 초보 구한 애들이 있어요 피해덮 오빠 옆에 누군가 떨어진 것 같은데 형 내 쪽 많거든요 여기 심혁 여기 심혁 내 쪽 진짜 많아 3동? 네 2동 2동 2,3 2,3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면 못가잖아 지금 3동 내 옆에 내릴 전에 저기 갔어요 2-1동으로 앞으로 2-1동으로 잠깐만 내 루시드 초본데 왜 레이팅이 높은 애들이 잡히지 스쿼드하는 애들은 대부분 높아서 그런거 아니에요? 루시 레이팅이 낮쪼나 아 가겠다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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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살아봐 하나 간다 하나 간다 1층 지금 들어간다 네 저 2층 있어요 지금 들어갔다 아 아 아 이거 안 돼 내가 손빵 때렸는데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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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세명이서 같이 왔어요 세명이서 아 그래 누나 줌도 이상한데 어 어 누나 에임도 이상해 으어 으어 다스리동도 겁나 싸운다 ählt 통이 안나와 К 누나는 제접해야겠다 저 서브문제야 상관없어 아 나 백업 쓰러지네 이 새끼들 어디에요? 3동 끝에 4명이 다 있어 어 나 백혔다 담벼락에 지금 2명 붙었고 집 뒤에 하나 있고 집 뒤에 있는 애 먼저 잡아야지 뒤에 하나 더 루키용 오른쪽 응 나이스 왼쪽 개이득 나이스 4킬 와 방금 멋있었다 야 얘네들 팀이네 DT 001 004 어 그러네 어떤 애는 언도발 하나 있네 2,000대야 그냥 2,200짜리 하나 있고 루시아 여기 대탄 하나 있다 아 얘 조끼가 없네 근데 확실히 내가 키를 너무 잘 빼나봐 조끼 일단 터진 거라도 먹어야지 하하 다들 죽어서 어떡하냐 자야죠 잔다구요? 잔다구요? 잔다? 아냐 왜 이렇게 방이 잘했네 아니 잘 짜요 오 진짜? 그럼 가짜니? 제꺼 뭐 돌렸는데? 어 제꺼 뭘 돌렸을까? 오자라 자라 자라 나를 흔나기 전에 쟤네 말고 또 한 팀 또 있는데 어? 아 너구나 아 놀래라 루시아 사배 하나 줄까? 어 이따가 이따가 뜨겁지만 맛있다 오또기 피자 아 저기 있다 2-2동 저기 1-2동 가는 길 있잖아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빨리 아 아니 아냐 피자는 역시 접어서 먹어야 돼 아 아 저기 있다 2층집 다행이다 여기 이 집에 있다 노란픽집에 응 음 문 여는 소리 나지? 어 백종원 우리 남포동에서 이름 바꿔서 생각났어요 이제 포고 파트 포고 포칭키 포칭키의 고양이들 영어로는 포칭키캣 해서 PC파티 아 까비 전화 엄청 핀데 베란다 루시 어디 갔는데 쟤가 어딨어? 하하하하 샤아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발소리 아 바로 앞이었네 아 내 손 아 저 빨간 티 아까 내가 처음에 썼던 애다 아 누나 2층 조심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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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 있어 이붕아 2층이잖아 2층도 하나 있어 저기 2층 베란다 올라갔네 샤워하실라고요? 버리고 갈라고 쟤 저 새끼 뭐야 쩔뚝이야? 아 아파 카비 버리고 정농이 버렸어 못 먹을게